자고로 아이돌이 되기 위한 5대 덕목이 있다고 합니다. 체력, 두뇌, 개인기, 럭키, 팀워크 체력, 두뇌, 두뇌, 두뇌 어? 음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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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홀라라라 파란 하늘 위로 화홀라라라 딱 피를 쫑쫑 아 뭐야? 뭐야 저거 뭐야? 대박 와 뭐야? 와 다 고기 잘 먹겠습니다 얘들아 먹어, 먹자 와 냄새 맡아 빨리 먹자, 빨리 먹자 빨리 먹자, 빨리 먹자 이거 리얼인데? 진짜 맛있겠다 와 너무 먹고 싶다 이거 형은 이거? 난 이거, 난 이거 나 이거, 나 이거 나 이거, 나 이거 이거, 이거, 이거 흰살밥, 흰살밥 해가지고 흰살밥, 흰살밥 해가지고 감자 깨가지고 낙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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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먹은 거 딱 해가지고 와 근데 이거 나머지 애들한테 너무 시선이 안 가서 위험한데 이거 둘이 너무 맛있을 거예요 이거 근데 이거 그냥 먹을 수 있을까? 그냥 주시진 않겠죠? 이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무엇을 합니까? 여러분, 지난번 체력게이지는 잘 채우셨나요? 아, 체력게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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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되게 예쁘다 우와 이번 편은 두뇌 게이지를 채울 시간입니다 두뇌에요? 이번엔 팀전으로 진행되면 멘치한 팀인 거죠? 팀전 황글 어렵지 않다 세 가지 게임이 통해 의외 순발력을 체크하고 이거 여긴데 성공과 실패에 따라 앞에 보이는 밥상의 구성이 달라집니다 실패 시 음식은 하나씩 사라집니다 이거 하나만은 지키자 닭볶음탕 김 김을 왜 시켜요? 그러면 김치를 지키지 그럼 닭볶음탕 김 남았어 아쉽게 줬으니까 닭볶음탕 드릴게요 하고 김을 먹자고? 아쉽게 제가 닭볶음탕 드릴게요 마지막 드릴 수 있네 이렇게? 그래? 이거 팀 갈라지지는 않죠? 곤란한데? 힘이 필요해요 이번 게임은? 김 곤란한데? 자 첫번째 게임은 사자 게임입니다 사자요? 사자요? 제작진이 말하는 두 글자 다음에 이어질 두 글자를 말하는 게임입니다 완성되는 네 글자는 꼭 단어여야 인정이 됩니다 3초 경과시 실패로 관주해 음식을 빼앗기게 됩니다 3초 경과시 실패 내가 한 이쪽으로 쓸게 형이 여기서 뭐? 형이 여기가 제일 어렵다는데? 아니 아니 그래 여기 있는 형이 일단 형이 이쪽으로 가 맨 먼저 하는 게 제일 좋아 아니 어차피 마지막으로 나오로 끝나잖아 난 두 번 하는 거잖아 그러면 형이 두 번 해야 돼 다 두 번 해야 돼 난 두 번 해 나 빼고 그래 여기 빼고 다 똑같아 어차피 그냥 멋있어 아니 이러면서 무당 간다고 내가 말해 형이 와서 너무 속하다 됐잖아 됐지? 형들이라고 정말? 그럼 바로 해볼까요? 준비하시고? 연습 게임이에요? 아 예 근데 이거 연습한다고 되지 않잖아 인생의 실정이 연습한다고 되지 않아 자기들이 일본 아니라고 어차피 있는 지식이야 이거 여유롭게 여유롭게 다 여유롭게 다 여유롭게 다 여유롭게 여유롭게 잠깐 여유롭게 강박관 좀 하지마 와이 와이 땡 와이키키 와이키키 물러? 땡 와이키키 와이키키 물러? 와이 와이 와이키키 와이키키 깃배 뭐야 그래 너 안 내면서 김 빠져서 안 되겠어 1번 바꿔 1번 바꿔 1번 바꿔 1번 바꿔 1번 바꿔 1번 바꿔 이거는 일단 냅두자 혹시 모르니까 깻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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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이거 빼자 이거 아 깻잎 빼자 아 이거 깻잎다 근데 이거 빼야 된다고 같아 깃배야 이게 족발에 고추에 야 족발이 안 담을 수도 있어 깃배야 깃배 이걸 먼저 빼야 형 만약에 이렇게 죽이는 걸 못 뺄거야 이거 끝 그렇지 그렇지 이거 그냥 빼자 그래 양보하자 처음 내가 해?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갑니다 성과 섭컵 킹글 펑글 계좌 이체 타잇 애플 타잇 애플 아프 지마 아프 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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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아프지 말자고 아프지 말자고 아프지 말 아프지 말 아프리카 생각했는데 지금 아프지 빼밖에 안 생각났을 텐데 우 Nein 저는 음식 바라고 형 뺄게요 아니 아프지 말자고 NORM 아프지 말자고 이제는 진짜 먹어야 한다 진짜 이거 먹어야 하고 진짜 제대로 할게 진짜 제대로 한다 오케이 레츠 고 세종 여왕 대왕 대한민국 네덜 란드 흑두 땡! 흑두가 뭐야? 형 왜 몰라? 흑두 땡! 흑두가 뭐야? 형 왜 몰라? 흑두 왜 몰라? 흑두가 뭐예요? 흑두니 흑두부찜 에이 근데 이건 너무 이거는 약간 아프지만 느낌인데요? 아 똑백 흑두 이제는 진짜 김 빼야 된다 햄버크 스테이크 햄버크 스테이크 뺄까? 사실 이거 두 개 하나 포기하는 것도 괜찮은데 제가 포기할게요 아니 이거는 그래 이거 빼잖아 메인을 살려야 해서 이거는 이제 진짜 안 돼 이제 진짜로 안 돼 그만해 이제 그만해 진짜로 이제 진짜 안 돼 저희 마지막 기회 아니에요? 어렵긴 하자 마지막 기회 여기서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? 다음 기회로 넘어간다 아 파이팅 한번 하자 하나 둘 셋 파이팅! 오케이 렛츠 고 마지막 기회입니다 네 아 나 이거 잘하는데 생각보다 티킥 타카 아나 훈서 어머 나 나 죽어 어머 나 아 아 이거 뭐야 뭐야 어머 나가 어머 뭔데 어머 어머 어머니 날 어머니 날 어머니 날이지 어머니 날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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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리 어머 친애 어머니 어머니 해드네요 노래 앞 아프지만 노래 있으면 아프지만 노래가 있는 어떻게 해요? 아프지만 노래가 있는 아프지만 노래 있잖아요 아프지만 노래 아프지만 노래 운식 기회 한 번 더 주세요 딱 한 번만 더 진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진짜로 개인적 김혜진이 신기해. 엉망엉망한 걸 보여줄걸요. 거꾸로 말하는 거 하겠어. 아, 거꾸로 말하기. 아, 거꾸로 말하기 잘해요. 3초 안에 말해요, 3초 안에. 이렇게 문장을 말해도 돼요. 너무 길지만 않으면 돼요. 그 문장을 못 외워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아무거나 조심해서 바로 뒤로 엎어버려요. 기대를 한 번만 주세요. 요새 주 만번만 릴로 회귀 팔제. 그죠, 그죠. 올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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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리고. 갈게요. 슬프다. 삼각. 지대. 스파. 인아웃. 스파. 스파. 인아웃. 스파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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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볼 틀었나고? 아니, 스파이도. 스파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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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, 저... 여기 뛰고 와. 여기 되게 스파은타다? 스파이. 나는 일 plead. 스파이тобы 구역. 사 instal 이다. 자, 두 번째 게임은 몸으로 말해요 입니다. 내가 주 중 한 가지의 제시와 출제자를 선택할 수 있고. 나, 나를 나 한번 알을 지合자. 출제자는 몸으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. 각자 60초 안에 5문제를 맞춰야 음식을 지킬 수 있습니다. before saying memberlex invitation. 로우 제가 먼저 할게요 목무를 말할 사람은 동아정입니다 이런 거 또 동아정 얘기 잘하지 우리 메인 댄서이기 때문에 저는 1번 하겠습니다 1번! 망했는데? 잘 몰라요 나 동아를 안 읽었는데? 큰일 났네 이거 나 동아 잘 모르는데 형이! 파이팅!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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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어공주 잠자는 숲속이고 궁합! 잠자는 숲속이고 궁합! 아 어렵지 않다 손흥파리 손흥 눈물 kto 봤습니다 잘해 잘해 귀담아affen 잘해 잘해 sounds 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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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제 유수 6 우아~~ 네 제가 어렵다 이거야 제가 어렵다 이거야 펄스! 이거 모르겠다 방구! 망! 리오노리새끼! 황금동! 아기송! 황금아기송! 야 넌 동화내용에 황금아기 똥이 있겠냐? 똥! 똥인데 황금인데 뭐 애기가 있어 뭐야? 쟤깍 콩나물! 쟤깍 콩나물! 나 아까 해놓기 잘했다 쟤깍 콩나물 해봐 쟤깍 콩나물 쟤깍 콩나물 해봐 쟤깍 콩나물 쟤깍 콩나물 쟤깍 콩나물 아잉 쟤깍 콩나물 부 möglichst 쟤깍 콩나물 잘해 신 radius 신대뢰라 야! 야! 이거 다가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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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칠공주!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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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곱만 태기! 일곱만 태기! 백설공주와 일곱만 태기! 이거 뭐야?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? 백설공주도 하루 종일 설명해줬는데 난 동화를 안 읽었어 다음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내는 거 잘 골라야 돼요? 4번 가서 4번 아 근데 4번 뭔가 잔인할 거 같은데 저거 먼저 빨간색이요 4번의 시대는 이건 할만하다 진짜 나 잘 못했는데 전 영화보다 주로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너 지금 한 번도 못 봤어 형들이라고 정말? 일단 해볼게 일단 화이팅! 바로 시작해요! 바로 시작! 시작! 야 이거 쉽다 스파이더맨 오케이 야 이거 쉽다 스파이더맨 주라기 볼 때 주라기 볼 때 부다생 부다생 터미니터 터미니터 이거 진짜 잘했다 진짜 이거 이런 거 잘했다 이거? 이거 몰라 아! 기생충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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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생충 그…… 이거 진짜 무겁 Rye 선가 이거 진짜 무겁м 지켰다! 다 지켰어 드디어 지켰다 와 6게임만에 하나 지켰다 내가 볼 땐 아직 극도로 어려운 거 안 나온 거 같아 그러면은 일단 내가 맞춰보고 형이 할래? 저는 이 번호로 하겠습니다 아 이럴 때 갑자기 또 얘는 집 팍 와버려가지고 또 어려운 거 나온다니까 이번엔 주제는? 주제는? 가수, 가수, 가수 아 이건 석하가 나왔어야 돼 아 석하가 나왔어야 되네 야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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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이 작 에이! 너무 쉽다 에이! 에이! 너무 쉽다 너무 쉽다 이거 아니야? 되지? 어 맞아 맞아 맞아bet 어 맞아 맞아 어 맞아 맞아 어 맞아bet 깨무하라 다음 탐 탐 나 저거 몰랐어 이거 이거 폴탈 풀어! 이거 폴탈 풀어! 아 이거! 아 이거 못 들어! 나 이거 봐! 와 이거 뭐야! 와 이거 뭐야! 와인태현 신현 선배님! 와! 와인태현 신현 선배님! 와우! 이거! 위험해보고 있至 지금 call 하나 신현 고 eyes 봤지? 악 Bad 뭐야? 이거 뭐야? 저요는 아주 핫하잖아요. 저요는 아주 핫하잖아요. 저요는 아주 핫하잖아요. 저요는 아주 핫하잖아요. 아 이건 모르겠는데. 저거 있잖아요. 저거! 저거! 빨리! 빨리! 아 대현이 왜 이렇게 몰라. 어렵다 어렵네. 빨간 맛이 뭐야? 빨간 맛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만 해도 빨간 맛이. 김유정은 제가 맨날 했잖아요. 와 빨간 맛이 나왔었어? 김유정은 제가 맨날 했잖아요. 와 빨간 맛이 나왔었어? 빨간 맛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만 해도 빨간 맛. 저희요. 잠깐만. 아 저네요. 나랑 해볼래? 저 뭐하냐고. 우리는 안 될 것 같아. 근데 우리는 안 될 것 같아. 아! 이게 어려운 거예요. 행동하는 국물이래요. 밥 먹는 거북이 이런 거요? 아! 할만할 것 같은데? 열심히 한다. 시작! 응. 이게 뭐야? 앙? 이게 뭐지? 잘하고 있는데? 원숭이? 안 모르겠으면 바로 패스내버려. 소린? 아 알겠다.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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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스. 뭐 하는 거예요? 쿵타하는 편드였어요. 아. 낙타. 저기에 라마. 기린? 침 뱉는 낙타.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. 침 뱉는 라마. 침 뱉는 말? 야 넘겨라 못하겠습니다 넘겨라. 이거 안 나올 것 같아. 아 이거 어렵다 이거. 아 이거 너무 어렵다.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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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. 오케 오케. 오케 오케. 오케 오케. 오케 오케. 오케 오케. 목도리도만 매. 그렇지 이거 맞아? 매우 아화는? 정답. 이거 쉬워 이거 쉬워. 근데 저거. 사이다. 야 콜라 마지는. 야 콜라 마지는. 야 콜라 마지는. 목에 손하는 소리는. 음. 그윽. 콜라 마시는. 목에서 소리. 모에서 소리. 옳다. 킹콩. 원숭이. 뭐지 저게? 이거 하면 그거잖아. 저게 뭘로 야. 저거 콜라하면 인마. 그래. 어 콜라 마시는. 5. 게임 OK 요새 모바일 대그에 빠져서 자기 전에 다 같이 크립하고 게임은 다 빼지 않고 하는 것 같아요 OK 예전 네 이제부터 잘하는데 하루에 한 번씩 홍신! 백신! 아직 어뜩해져? 뽀뽀뽀뽀 잘 먹었습니다 홍신! 잘 먹겠습니다